정말 영기 3남매 중에 이 사고의 배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성황이 말해주고 있다 아이가. 양 과장 내한테 와갖고 접속사고 한 번 없던 아이다. 초행길도 아이고 와 하필이면 기자회견하러 가는 그날 그지가 아이고. 내는 금융지주 회사를 절대 포기 못하고 글마들은 절대 도주한테 넘가줄 수 없고. 이 사회가 금융지주 설립을 무산시키는다. 글마가 이 사고의 진부입니다. 난 그래 생각한다.